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배경색, 배경화면을 없애는 방법 두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로마키 한 것과 크로마키 안한 것 두가지 배경색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키네마스터로 왔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먼저 미디어에서 바탕에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즐겨찾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영상인데 제일 앞에서 키네마스터 로고는 삭제하고요. 앞쪽에 있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 앞부분을 제가 삭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 터치한 다음에 아랫부분을 터치한 다음에 가위를 터치해서 잘라내면 되겠죠. 앞쪽을 잘라내면 되겠어요. 트림 분할해서 왼쪽 트림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앞쪽 이 부분이 잘립니다. 이 부분의 왼쪽이죠. 그래서 트림 왼쪽에서 터치해서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화면을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크로마키가 된 영상을 가져오고 와서 배경을 없애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가 안된 동영상과 사진을 각각 가져와서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이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즐겨찾기 터치해서 먼저 여기 색스폰 보는 사람을 색스폰니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 이런 색스폰 연주자입니다. 이건 지금 크로마키가 되어 있죠. 배경색이 균일하잖아요. 이와 같이 배경색이 균일한 것을 없애려면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 저기용 있죠. 저기용의 동그라미 이걸 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게 색깔이 잘 빠지잖아요. 그런데 있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색깔이 안 빠져요. 그럴 때 안 빠져때는 키 색상을 터치해야 됩니다. 키 색상을 터치하세요. 키 색상을 터치한 다음에 그 배경색이 똑같은 색을 이거 똑같죠. 똑같은 색이 되고 그래서 똑같은 색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그 다음에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빠져요. 보세요. 여기 깨끗하게 빠졌죠. 이 색상 연주하는 사람만 남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여기 부분 있죠. 오른쪽에 28%를 왼쪽으로 밀어서 50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색상 연주자의 영상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다 더 미세조정을 하려면 미세조정을 터치해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면은 이렇게 같이 미세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아주 미세조정이 됩니다. 이게 영상이 이렇게 이게 조절점이 있죠. 이게 조절점이 있죠. 이것과 이것을 위아래로 혹은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아래로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화면을 조절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프레이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색스포니스트와 단바닷가를 합성했죠. 코르마키로 프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합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합성했고 이거는 끝났고요. 그래서 이걸 오른쪽을 터치한 다음에 오른쪽 트래머에서 뒷부분을 잘라 없앴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크로마키 아닌 영상을 가져와서 배경을 없애 보겠습니다. 미디어에는 첫번째 오니까 두번째 올 때는 레이어를 반드시 터치해야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레이어 속에 들어있는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메이어 속에 드리는 미디어를 가져오면 둘째 셋째 옵니다. 타임라인에 여기에 있는 미디어는 첫번째 줄 이 타임라인에 첫번째 줄 에 옵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미디어 터치에서 즐겨찍해서 기타 치는 사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기타 치는 이런 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경이 균일하지 않죠. 이 배경이라던가 이 배경이라던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같이 배경색이 크로마키 색이 아닌 복잡한 이런 색을 없애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위로 올리면요. 최근에 그 키네마스터에서는 매직 리무브라는 이런 메뉴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매직 리무브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게 좀 짧게 잘라 버리겠어요. 자 여기에서 이 기타 치는 사람 동영상을 타임라인 둘째 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트림 분할을 하겠습니다. 트림 분할을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매직 리무브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짧게 잘랐습니다. 짧게 자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매직 리무브를 하겠습니다. 매직 리무브 여기 있죠. 여기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동그라미를 터치하면 이렇게 제거 진행 중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짧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래서 2분 3분 정도 되면은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구독자가 오래 걸린다고 투덜대는 그런 글을 저한테 보냈더라구요. 뭐 그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캡퍼스에서나 키네마스터에서 매직 리무브 이런 기능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꾹 참고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직 리무브 란 기능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만이 많이 나오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화면에서 이 기타 치는 분 기타 치는 분로 조금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기타 치는 분이 배경색이 이쪽에 배경색 이쪽에 다 없어졌죠. 기타 치는 분만 딱 남았잖아요. 이렇게 여기 매직 리무브 이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매직 리무브를 해제해 보겠어요. 동그라미 이것을 터치해서 하면 해제가 되겠죠. 툭 터치하면 다시 이렇게 뒷 배경이 나타나요. 그런데 두 번째 매직 리무브를 터치할 때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매직 리무브를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바로 이렇게 매직 리무브가 바로 터치 되었잖아요. 바로 즉시 배경색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시간이 이와 같이 매직 리무블로 배경을 없앨 수 있고 이건 동영상이죠. 그리고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게 플레이 해 볼게요. 동영상이니까 플레이하면 이렇게 기타를 치는 것과 동영상과 뒤에 파도 치는 바다를 합성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제가 한번 해 보겠어요. 사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 에요. 터치하고 미디어 터치해서 즐거 찾기 가서 예쁜 아가씨를 하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나왔을 때는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도 검은색이 있고 아래쪽에 검은색이 캡처한 거잖아요. 이 아가씨 옷이 검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같은 검은색이 있을 때는 이 검은색을 제거해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검은색을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도로 배경 이런 배경이 제거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크롭 있죠.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터치해 가지고 이 네 코너에 조절점이 있어요. 이런 조절점을 살며시 앞으로 내려서 검은색을 없애 버립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세요. 아래쪽에 검은색을 없앱니다. 이렇게 없앤 상태에서 이 아가씨가 입고 있는 옷이 옷만 검게 이렇게 나오게 해야 됩니다. 군두덕이 없애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매직 리무브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 사진은 금시되요. 이렇게 이렇게 금시되었죠. 보세요. 배경색이 다 없애졌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겠죠. 이거는 사진이니까 빨리 됩니다. 이와 같이 사진도 여기에 매직 리무브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매직 리무브로 사진도 그래서 배경색을 없애는 것은 키네마스터에서 없애는 방법은 여기서처럼 크로마키도 있고 크로마키라든지 매직 리무브로 이렇게 배경을 없애서 영상 두 개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네마스터에서 배경색을 없애는 방법 크로마키와 매직 리무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신 잘 감사합니다. ω